이번에는 또 짱꿈이예요 이흥수 가수님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처음이 뉴스타일에 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이흥수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세요 이흥수 한 번의 대동강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넌 편한 없이 잘 있으며 보란봉가 울림이 되며 내 모양을 그리로부터 최종한 길이 가로막히어라 당신이 많은 날 그대여지 하얀 소식을 꾸려보라 그만한 대동강을 halten 후우 후우 으 으 으 으 아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